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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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정말 또 다른 그 세상에 가르쳐 주었던 거죠 워프라 사랑을 넌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랑이 이런 건가요? 이빤의 민호 씨 야이리 내게 미워요 몰라요 어떡해 앨범은 이제 어떡해 여러분 꼭 잘 봐주세요 맞아요 이빤의 민호 씨 다시cri 야이리 내게 미워요 spins 볼게요 superheroes набnn upp ahí 다리의 Saya 햇살이 느끼면서 새소리 들려요 하늘이 노랗고 따뜻해지네 사랑이 정말 이런 건가요 햇살이 너무 아름다워요 사랑이 정말 이런 건가요 하늘이 노랗고 새소리 들려요 그대는 내가 정말 또 다른 그 세상을 가르쳐주었던 거죠 와뽀야 사랑을 그냥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랑이 이런 건가요 그대는 내 마음을 잃지 않게 내 마음을 잃지 않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기까지 틀리나요 오늘 독도 사랑 음악회 초청 받은 가수 유주입니다 독도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해요 나는요 가수 유주도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콜 할까요 앵콜 원하시는 분과 박수 앵콜 원하십니까